안녕하세요. 사양아입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말의 저자 김진아입니다. 저는 결혼과 동시에 전업주부가 되고 또 새아이의 엄마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작가입니다. 제가 소개할 때나 닉네임을 정할 때 행복부자 작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이유는 행복도 부자 그리고 삶을 채워가는 것도 부자로 만들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힘이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작가님 보니까 책 제목을 왜 이렇게 지으시냐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작가님 되게 착하신 분 같아요. 남들부터 잘 거절 못하시고. 네, 아직 잘 못하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착하다는 소리 많이 듣고 자라셨죠? 네, 진짜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런데 착하다고 하면 보통 칭찬이잖아요, 좋은 말이고. 네, 칭찬. 그런데 책에서 이제 행복하지 않으셨다고. 맞아요. 왜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착하다는 말이 되게 칭찬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너 정말 착하다. 너 이거 정말 착한 아이라서 이런 것도 잘하고 혼자서 잘하는구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른들도 아, 쟤는 착하고 혼자서 하는 아이니까 혼자 좀 둬도 되겠구나. 약간 그런 것도 약간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너무 규칙을 잘 지키고 어른말 잘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에 너무 꽉 막혀있다 보니까 어른이 됐을 때도 그런 거 있잖아요. 횡단보도를 아닌 곳을 건널 때 굉장히 양심의 가책을 막 느끼고 노인 보호하는 곳이거나 아니면 좀 어려운 이웃이 있어. 그리고 왠지 도와야 될 것 같은 그런 힘든, 스스로 힘들게 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조금 힘들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좀 착하다는 말이 약간 너는 호부다. 아, 그런 느낌으로 대신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좀 많이 들었어요. 아, 너 왜 이렇게 호부같이 살아. 너 왜 이렇게 착하게 살아. 너 좀 네 거 좀 챙기고 살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럴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착하다는 얘기가 마음이 불편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다른 사람한테만 맞추려고 하더라고요. 나는 없고 저 사람의 기분이 어떨지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조금 나를 좀 좋게 볼지 이런 거에다만 좀 초점을 맞추고 사니까 정작 저는 없는 거예요. 착하다 얘기했지만 이 착하다는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 좀 이용하기 좀 편한 그런 사람처럼 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착하게 살게 된 계기가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착하게 살아라 하니까 스스로 이제 그렇게 학습이 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주변에 딱히 그러지 않았는데 스스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시게 된 건가요? 제가 책에도 좀 적긴 했는데 제가 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이혼을 하셨을 때 저한테 좀 약간 충격적이었던 게 너는 엄마랑 살래? 아빠랑 살래?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했을 때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이혼을 하시고 난 다음에 1년간 이제 할머니 댁에 맡겨져서 살게 되었거든요. 근데 왠지 내 집이 아니잖아요. 내 집이 아니고 아무리 사랑을 줘도 내가 조금 더 착하게 살고 조금 더 이렇게 좀 마음에 들게 살아야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을 해주겠다는 생각을 들은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좀 이혼을 겪어보다 보니까 내가 착하지 않아서 내가 못된 애라서 부모님이 이렇게 이혼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그 어린이 마음에 딱 들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조금 더 다른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돼야겠다. 조금 더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무의식 중에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쭉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그런 엄격한 기준을 갖고 살아오신 거네요. 네. 조금 더 엄격하게 다른 사람한테는 좀 괜찮은 일도 나한테는 어 난 이런 실수하면 안 되는데 왜 정신을 똑바로 못 차리고 이렇게 살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평생은 착한 척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신 거잖아요. 네. 네.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어렸을 때는 왜 동화책 얘기 나오면은 보통 이렇게 계속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딱 끝이 나잖아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저는 사실 이제 스무 살 되기 전에 제가 죽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세상이 멸망한다고 한참 외워서 그러면 요만큼만 살아도 난 충분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계속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나이는 계속 먹고 그렇죠.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착해서 착하다는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그냥 참기를 잘하는 사람?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기를 잘하는 사람인데 나는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까? 10년? 20년? 나 할머니 될 때까지 참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 계기가 딸이 어느 날 저한테 뭔가 엄마, 천백 살까지 살아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천백 살한테 순간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데 순간 머리가 띵 하면서 내가 천백 살? 그렇지 못해도 백 살까지는 살 텐데 그럼 나는 언제까지 잘 참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보통 착하다는 사람이야 착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보통 잘 참는데 가끔씩 못 참고 깜 터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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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주위에서 반응이 너 왜 그래? 너 이런 사람 아니잖아. 너 왜 갑자기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해? 그러면서 이런 게 불만이었어 얘기하면 그동안 왜 이렇게 잘 참았는데 이제 와서 왜 그래? 그럼 진작 말을 하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아 이제 참는 게 능사는 아니겠구나. 좀 다른 사람 말고 나도 좀 찾아보고 나도 좀 챙겨서 내 인생을 조금 낫게 만들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책에서 쓰신 착한 사람 프레임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착한 사람 프레임을 만약에 본인이 이제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나 이제부터 안 착하게 살 거야. 이렇게 살고 이제 행동을 하는 건가요? 그렇게 하긴 어렵죠. 그렇게 되면 정말 엄청난 능력자라고 생각이 들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프레임이라는 게 벗어든지 쉽지 않은 거잖아요. 정말 연기를 엄청 잘하지 않는 사람이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기보다는 저는 인식을 했으면 그냥 나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저처럼 내가 왜 이렇게 착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지 솔직히 그런 과정이 굉장히 좀 고통스럽고 괴롭고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그래도 제가 어쨌거나 살아보니까 필요하더라고요. 언제까지 참고만 살 수 없다는 거를 인식을 한다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 하나라도 혹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이제 아이한테만 맞추고 가족한테만 맞추니까 내가 뭘 좋아했는지를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편한 대로 애한테 편한 대로만 맞추니까 내가 원래 좋아했던 색깔은 때가 타니까 못 입고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뭐 음식을 좋아해도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먹게 되고 그렇게 나 자신을 잊는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부터 하나씩 챙기면 착한 사람 프레임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의식적으로 착한 짓 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욕구가 드는 때가 있나 아까 아이의 음식 같은 것도 말씀해 주셨지만 좀 구체적인 사례가 더 있나요? 저는 사실 뭐 드라마 같은 거 볼 때도 좋아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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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거의 저희 집은 네. 네. TV가 애니메이션만 틀어져 있어요. 아이들 때문에? 네. 아. 네. 거의 하루 종일 애니메이션 틀어져 있고 이제 책을 읽어도 보통 애들 동화책 같은 거 많이 읽어주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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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정작 제 책을 읽을 시간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한테 얘기했어요. 너는 이거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딱 봐라. 나는 그동안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을 거다. 혹은 내가 좋아하는 영상을 볼 거다. 얘기하면 아이가 처음에는 왜 내 옆에서 같이 봐야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익숙하니까 나중에는 어 알았어 보고 와. 나는 이거 할 테니까 엄마는 엄마 일해. 이렇게 배려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서로의 각자의 시간을 좀 갖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몇 살인데? 지금 5살, 7살, 9살이에요. 그건 배려를 잘해주네요. 네. 아이들이. 그 책에서 모두의 친구는 내가 아닌 이유. 모두의 친구는 어느 누구에게도 친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저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들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 모두가 날 좋아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면 내가 조금 더 좋은 사람으로 남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저만 노력해서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관계라는 게 저만 노력해서는 이어질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저는 노력한다고 잘해주고 조금 배려를 해주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좀 부담스럽다. 뭐 이런 얘기도 들을 때도 있고. 아 너무 배려를 해서? 네. 그럴 때도 있고. 아 너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이런 얘기도 들었을 때고요. 혹은 조금 이용하기 조금 쉬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이제 뭐 필요할 때만 연락 오는 거 있잖아요. 돈이 필요하거나 뭐 이런. 영업, 영업 이런 거. 그래서 좀 이렇게는 내가 안 되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생각을 하긴 했는데 고쳐지진 않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또 아이를 키우면서 또 아이가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나 친구 없어. 그래서 내가 왜 친구가 없어? 반에 몇 명 있는데 반에 그렇게 친구가 많았는데 왜 친구가 없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애가 저한테 정색을 하면서 엄마 같이 노는 친구만 친구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네요. 진짜. 솔직히 뭐 회사를 다니던 저는 이제 선생님이어서 이제 같은 교무실에 있어도 솔직히 친한 사람만 솔직히 친하게 되고 친한 사람만 만나게 되고 그게 당연한 건데 그렇죠. 아이한테는 다 사이좋게 지네. 반에 있는 친구들이 다 네 친구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제가 무의식 중에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네요. 진짜. 인간관계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점점 좁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아이가 진짜 약간 되게 인사이트 얘기를 했네요. 네. 우리는 같은 말 친구니까 다 친구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저도 약간 사실 이 부분 고민이긴 한데 이제 그 뭐 타인이든 친구든 뭐 배려를 이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선을 어디까지 좀 해야 되는지 저보다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고민이긴 해요. 이 부분이. 나름대로 좀 답이 나온 게 있나요? 기준이나 이런 게. 저는 지인한테 이야기를 들은 게 있거든요. 지인이 굉장히 선이 조금 철저한 사람이라서 많이 배웠어요. 어떤 걸 배웠냐면 하루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아이의 친구가 놀러 왔는데 이제 한 번 잘해주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저녁 시간에 와서 저녁도 챙겨 먹고 막 영화도 막 영화관에 같이 간다고 그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그 아이한테 딱 잘라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는 너네 집 가서 해. 근데 솔직히 아이한테 그렇게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은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어쨌거나 내 아이의 친구고 그 친구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완전 틀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체도 굉장히 용기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 예전에는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녁 같이 먹으려고 누굴 데리고 왔다. 그러면 그래 그냥 숟가락 하나만 더 넣으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서 몇 번 차려줬거든요. 이제는 안 돼. 오지 말라 그래. 나는 차린 게 없어. 그런 식으로 그냥 저는 제 공간, 제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오픈하는 거 이런 거는 처음에는 거절을 못 했지만 요새 그런 거는 거절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안 하던 거절을 한 거잖아요. 삶이 어떻게 좀 더 좀 만족되시나요? 행복해졌나요?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했어요. 네, 미안하면 불편할 거 같아요. 네, 엄청 불편했어요. 이거 말을 해놓고도 내가 괜히 말을 한 건 아닌가. 내가 다시 가서 된다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 번 딱 거절을 하니까 이제 두 번도 사실 쉽더라고요. 두 번 쉽고 나중에 되니까 이제 미리 선약을 잡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오게 될 거니까 괜찮냐고. 그러면 그때 돼서 이제 오케 하면 저도 같이 더 즐거운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집이 항상 깨끗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의 더럽죠. 그 이제 내 인생을 초라하게 만든 것이 결국 나였다. 이거는 이제 스스로 너무 이제 착하게 하다 보니까 내 입속을 못 챙기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범하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제 부모님 이혼 후에 제가 제일 많이 생각했던 게 남들처럼 조금 평범하게 살고 싶다 생각을 하니까 이혼 자체를 저는 평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사실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이 안 들었던 게 왜 보통 누구 이혼했다 하면 그 선입견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쟤는 사랑을 받지 못하겠구나. 혹은 뭐 부모님이 이혼한 아이는 꼭 이혼을 하더라 이렇게 뭐 자식 팔자는 뭐 부모님 따라서 간다더라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게 신경이 많이 쓰였고 그래서 평범하게 살아야겠다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항상 평범하게 남들 결혼할 때 결혼하고 남들 취업할 때 취업하고 이런 게 평범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기준점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는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견눈질처럼 저 사람은 저 정도 했으니까 나도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비교를 안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혼자 스스로에게는 비교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저렇게 정도는 살아야 평범한 속에 들어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게 좀 많이 힘들었고 나중에는 이제 너무 내가 좀 초라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SNS 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좋은 모습만 나오죠. 좋은 모습만 나오죠. 그렇죠. 네. A급의 모습만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삶은 사실 B급, C급밖에 안 될 때가 많잖아요. 훨씬 많죠. 훨씬. 그러다 보니까 좋은 모습이랑 내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되니 이게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더 많이 힘들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너무 어느 날 너무 초라하다.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솔직히 제가 선택한 거라고 생각을 드긴 해요. 왜냐하면 내가 초라하게 산다고 내가 나를 딱 정의하는 순간 나는 초라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생각하기 나름인데 참 쉽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는 남과 비교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내 삶을 살아가고 계신 건가요? 100% 완벽하게라고 하면 저는 거짓말쟁이고요. 그런 건 알지만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주니까 그게 너무 습관이 되고 그렇게 비교하고 내 스스로 부족한 점을 찾는 게 너무 익숙해지고 능숙해서 그거를 안 하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근데 덜 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대부분은 근데 비교하면 삽니다. 사실은.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거의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SNS도 몰래 보고 하는 거고. 그 이제 작가님 특히 이제 남에게는 남보단 자신에게 더 엄격하게 잣대를 이제 대시고 그렇게 살아갈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힘들지 않으세요 이거? 그건 진짜 힘들죠. 근데 이렇게 계속 살아가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래도 스스로를 사랑하는 힘이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 자아 존중감이 바닥인 상태로 그냥 어른이 된 거죠. 몸만 어른이 됐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저 사람은 저렇게 해도 괜찮아. 하지만 난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만약에 내가 조금 더 괜찮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했을 때도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이것밖에 못했지라고 나를 좀 채찍질하는 게 좀 더 익숙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참 힘들었죠. 네. 뭘 해도 내 탓이 되잖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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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이 말을 잘못한 게 있는데 내가 너무 억울한 마음에 눈물을 막 흘리게 되거나 혹은 말을 더듬거나 혹은 이걸 말해도 될까 하는 고민 찰나에 그 순간이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결국 말을 못 하게 되고 그렇죠. 그게 또 날 또 힘들게 하고 난 왜 이런 얘기도 못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라는 자책감이 또 남게 되니까요. 그래서 기승전 내 탓 하는 거 아주 익숙하게 했었어요. 저도 너무 공감이 되긴 해요. 저도 약간 저한테 엄격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나에 대한 사랑의 부족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작가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아 정말 그런 것 같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었구나. 이 생각이 되게 드네요. 진짜.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지만 정작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왜 나를 그렇게 힘들게 나를 이렇게 가혹하게 채찍질하면서 살아야 되지? 그 목표를 잘 모르게 되더라고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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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